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서비스 ko 6 이커머스 모바일 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웹 기반으로 만드는데 오픈웹이든 뭐 하게 돼도 결국은 웹입니다 이커머스를 모바일용으로 앱으로 또 확장할 수 있게 그래서 모바일 앱에 이커머스를 확장한다 또 별도 플랫폼 내에 이커머스 모바일 전용의 시스템 구성이 필요합니다 해서 요 내용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다시 시스템을 다시 구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모바일 앱에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UI든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모바일 앱에 최적화된 또 가벼운 이커머스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요 부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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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